1번째 대회 물건이 준비됐나? 물론 자, 한번 더 가볼까? 가자고! 가자고! 이 학교는 뭔데 이렇게 또 자연에 가깝냐? 산, 중턱에 있네 안의 향기가 이런 데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또 게임을 잘 한단 말이야? 여러분 저희가 여기 왜 왔는지 아시죠? 저희가 이 학교를 게임으로 접수하러 왔습니다 좋아 그럼 이쯤 돼서 우리가 한번 게임장을 만나보도록 하니 재민아 외쳐 게임장! 게임장! 아저씨 아침이라 그래 용살돈 같아서 그래 용살돈 같아서 게임장 나와주세요! 게임장 나와주세요! 게임장! 오 멋있어 멋있어 그렇지? 여러분들 소개를 한번 해보시죠 엄마 나 방송 탔어 우리는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있는데 뭐라는데 지금? 엄마방 엄마방 엄마방? 엄마방 엄마방이요? 엄마 나 방송 탔어 아 엄마방 자 그렇다면 재민아 준비한 게 있지? 네 준비한 게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이게 밖으로구나 뭐만 해도 반응이 좋네 좋아 좋아 아 어? 어 یہ 조정이가? 도전자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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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자가 도전자가 도전자 도전자 자 본인들 소개하시죠 워3 세계 랭킹 1위 한국사담당 손형인이다 아 워크3? 워크3 세계 1위 세계 1위요? 세계 1위? 대회에 나가신 거예요? 대회까지는 안 나가고 그냥 레더 레더 드디어 시작된 한판 승부 1대1 대결을 통해 승자가 게임을 이어가는 연승제로 진행되는데 GG 게임단 승리 시 다운라운드 진출 패배신 학생들의 소원 성취 과연 첫 번째 대결의 승자는? 우리 1번 나와야죠 우리 1번 바로 2분이죠 바로 2분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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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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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이겼습니다 좋아 서로 마주 보고 각자 서로에게 선전폭 한번 알려주세요 좋아 좋아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저는 뭐 그냥 발로 씩 밟아 드릴게요 좋았어 야 발톱으로 밟으면 마이클 잭슨 아닌가요? 어이 아이씨 발톱으로 밟는다고요? 야 아 좋았어 한국 캐릭터 세권도 세권도 가판이 형 야 한 번 더 한 번 한 번 더 한 번 한 번 더 한 번 레디 고 좀 더 한 번 해주세요 바비 돼 야 Host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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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막아 방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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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아이씨 야 너무 약졌だ 너무 귀여워 계속 썼어 좋았어 너도 해 너도 해 아 오케이 오케이 얍쌈이 아아 아아 한 번 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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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밑으로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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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요 재밌다 으아 으아 우와 K.O. 유윰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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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약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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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술입니다 약자 약자 성주 그렇게 안 봤는데 실력입니다 실력 실력입니다 약자 자 오케이 안 돼 백부컨 백부컨 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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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라운드 격투게임 GG게임단 승 지금 좋아 저희가 또 두 번째 게임 장소인 거예요 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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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아아 야 이거 알지 얘들아 컴온 베이비 컴온 베이비 얘들아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우리 데이트 게임으로 유명했잖아 나와주세요 게임장 어? 나와주세요 게임장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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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방금 속도가 장난해 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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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알겠습니다 아아아 와 좋아 hayat 아니 이 학교 메뉴 중에 어 맞네 나는 지금 2라운드를 했지만 기억에 남는 건 엔시티 팬밖에 없어 그 친구가 이번 방송 살렸다고 말지 세환이가 나보다 분량이 많을 수도 있어 고마워 야, 우리도 사진 넣어놓자. 하나 바꿔서. 이 학교를 빛낸 셀럽 이렇게 해서. 잘한다. 파괴 같다. 이게 우리나라인데? 와. 근데 우리가 또 보답 한번 해야죠. 우리 멤버들이 또 악기를 잘 다뤄. 저게 뭐야? 진짜 드라마 같다, 쟤는. 와, 드라마. 와, 드라마. 와, 드라마. 와, 드라마. 잘했어. 너무 좋아. 와, 잉글리스. 3라운드 리듬게임, 쥐지게임단 패. 쥐지게임단. 쥐지게임. 쥐지게임. 각 팀당 3명의 선수가 출전. 올려, 올려, 올려. 올려야 돼. 바로 가야 돼, 올려. 재민, 올려. 그러니까 같이 붙으면 안 돼. 같이 붙으면 안 된다니까. 어, 패스할 데가 없어. 쥐지게임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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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빠졌다고 이 연패가 말이 됩니까? 연패, 애들이 그렇게 게임을 잘했지 못났다. 야, 넌 왜 알았냐. 통화를 안 합니까. 끝. 좋아, 가자. ringfoldоль회 라는 장면 내가 살았자. gging단. 걸어나니까 좋아요? 혼자, 혼자 통화. dogology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